어 저 레토나 하나 타고 갈게요 아 방울대가 너무... 어 무서워 일로 오는데 무서워 어 나 칠거 같은데? 아! 아니 지금 총도 없는데 우리 갑니다 삐 뽀 삐 뽀 삐 뽀 여러분 총 먹고 와야 돼 누구 와 저기 차가 몇 대야 저거 미쳤다 뭐 매드맥스야? 아 아 아 저거 어디 예 안 됐다 여러분 복수하고 죽자 야 이 자식 금방진 녀석아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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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나 총알 일곱발밖에 없구나 여기 총알이 총알이네 뭐 오라면서 아 얘들아 총알 좀 가져올게 저기 총알 아직 남아있거든 서른 일곱발로 아 마음이 제가 제가 복수해 드릴게 마음님 들어 있어요 어 둘이 나눠서 차가 두 대가 각자 닿는가 봐 안 돼요? 그럼 우리 바로 포칭키가서 싸우다 죽자 아 로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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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학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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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가서 싸우다 죽어서 용기병이 되겠습니다 용기병 싸우다 죽어라 저는 throw Negro 학교가 학교가 맞아 шего 없어요 여기 맞 하 事 꼭 어떤 늦어 컴온 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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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킬 했어 보다 더 좋은 손바 다이사 아팠다 녀석 아팠다지 보다 꼬난 나 맨손이야 심지어 어머 보 보니가 되길 어리겠는데 아야 권국상 일상 옥상 옥상 번쩍 찾았다 억상 옥상 옥상 있는것 같아요 아 바로 봤어요 한가요 계단 쪽 오케이 하나 기다려 와 멋있어 주면 살펴 주면 살펴 나이스 여기 여기 스카 가져가 스카랑 웅프 30발 딸려놓을게 알았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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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리 너 모여있지마 발소리 어 여기 없애고 우리도 가겠습니다 어디가요 같이 같이 타지 나간다구요 마음이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아니 아니 아니요 괜찮은데 아니면 아니다 같이 해야지 예 구경하는 맛이 또 있어요 아이 초반에 넣어 빠지겄어요 우리가 옥상으로 갑시다 우리 옥상 하자 없어 버리자 없어 버리자 아 말야 약간 아 아 아 바로 옥상은 올라한다 바로 그 뭐 뭐 보통 시간을 해 드네요 어디써 없어 내가 탈 탈 는 소리들이 아까 방금 그 것 저 한 것 샤건 소리였어요 장전하다 찾았다 찾았다 별관 별과 s w s w 별관 어이 아 아파 거기서 땐 뛰어내리면 아프지 괜찮게 없어 그렇게요 난 싸우다 줄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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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이제 하는 볼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걸 생각하는 했지 이놈 아닌데 어 학교 난이도 이번에 이 지었네 그 끝인가 더 없나 진심 이봐요 4 아파트 가자 아파트 가자 싸우다 죽어야 생각하세요 와우 싸우다 죽어라 그걸 다 이기는 가니까 용기 병이 되어 싸우다 죽어라 매도 해 진짜 이걸로 이리 알 수 없겠네 아마 들어왔다 싸우다 식자 이러다 바지 이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아파트 했지 아 오른쪽은 오키 한다 제일 분명히 하자 띄어 갈게 나도 뛰어 할 거야 애들 저희 100% 있어 100% 전투명 쭉 합니다 어 발견 발견 있다 있다 어디에 견 이쪽이 이쪽에 있어 두 놈 두 놈 있다 두 놈 친구 죽은 두 제 바깥쪽 아파트 4 핀 찍어서 여기 파란색 파란색 바깥 바꿔다 들어와서 들어왔어 1층 이따가 1층 이따 덮치는게 좋을 것 같아 총 소리 안에서 총 소리 나는데 아 저 바깥쪽이 왼쪽 왼쪽 여기야 여기 여기야 어 총 소리 안에서요 안에 있어요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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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왼쪽 바로 바로 죽이러 간나 바로 죽여 할래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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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거지 같은 놈들 야 이 거지 같은 놈들아 어? 다 죽였어 다 죽여버리겠어 어? 야 그지 같은 녀석 어디서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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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지 같은 녀석아 어? 다음 시절이야 또 있어? 어? 나 총 없어 진짜 총 없어 나 이제 문 닫고 있다 총하고 총알 파밍해 총알 파밍해 아 진짜 야 멋있다 진짜 더 더 센 놈들을 데려오라고 빨리 어? 이게 뭐야 나의 힘을 증명해 줄 사람을 나의 힘을 증명해 줄 더 센 사람을 데려와 빨리 부족해 아직 부족하다고 아저씨 킬팩 드실래요? 먹고 있어 아직 부족해 최고다 진짜 나의 힘을 증명할 것이래 전판보다 더 잘해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면 죽을 것이다 그게 더 웃겨 진짜 전판보다 더 잘하기 더 웃겨 역시 이손신 장군님의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아 야 릭스야 이제 우리 옆 포메터다 적군을 총소리 들리는 곳으로 간다 총소리 들리는 곳으로 다른 아파트 가자 이제 진짜 이러다 다 이길 것 같은데 가자 어딨어 어딨어 여기 문 열려있다 죽었어 나간 것 같은데 아까 걔네들 아니에요 여기 이쪽에도 문 열려있어요 어 4배율이다 파밍도 잘 되시지 그게 더 웃겨 여기가 없어 열린 흔적 없어 올라가볼까? 아 진짜 이게 뭐야 발소리가 안 들리는데 문 열려있다 진짜 사나이들이다 진짜 옥상인가? 발소리도 들리는 거 없어요? 나도 안 들리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뚜껑도 못 먹었네 여태까지 아 진짜 크락스를 이긴 거야 지금? 와 인정 진짜 클라스 벌써 날쩍을 인지했기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이제 날쩍하라 이제 로제닛 마카고파먹을 날쩍하라 벌써 날쩍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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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개 멋있었다 오늘 아 진짜 겁나 멋있다 진짜 전투민족에 저는 포도블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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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옥상인 것 같은데요 넌 죽었다 옥상? 어 이 옥상이야 형 넌 죽었어 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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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잘했어 그리고 뭐야 겁나 오기주전에 끝났어 죽어 죽어 더 강력한 적이 있어야지 와 진짜 전투민족이 있네 더 더욱더 강한 적이 있어야지 나 지금 몇 킬 5킬 5킬 차 소리 아닌가? 아니네 레즈전 소리 했어요 와 다 죽였어 여덟 명을 날 죽여다오 누가 어 부탁한다 어디로 갈까 죽이지 못하면 죽을 뿐이야 차 차 차 버기 버기 타자 아닌가? 버기 타러 가자 버기 타서 야스나에 가면 딱 쓸어버리자 그냥 다 아니 리포카 갈래? 분명 저기 사람 드글드글 할 거거든 리포카 어디 있지? 리포카? 리포카? 아 그래? 다 쓸러 가자 도시 하나 접수하자 리포카나 밀타 가면 아마 드글드글 할게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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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쓸어버리자 어? 아 진짜 아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분노로 가자 이런 멘탈 나오면 2등 했겠는데? 그래서? 분노로 어? 총소리 들리는 곳으로 가 차를 몰아 총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우린 오늘 다 죽이고 나와 죽을 것이다 장전 안 하세요 근데? 장전했어요 장전 해야되는데 아 가 가 아 총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아 진짜 총기가 총소리가 나를 이끌 것이다 어딨냐 그래서? 언덕 왼쪽 언덕 어 이쪽 근처다 저 직신인데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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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다 옥상 저거 봤어 봤어 저기 들어가 아이씨 아우 못 올라가요 겁이 없어 겁이 없어 우와 같이 죽자는 거지 널 죽이고 가겠다 제일 무서워 장전도 필요 없고 올라가 뛰어 뛰어 올라가 올라가 뛰어 올라가 잘해 깜짝이 잘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왜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아 미쳤다 기절 따윈 없다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지금 기절 따윈 없어 어 형 우리 밖으로 나가야 돼 밖으로 나가야 돼 밖으로 나가 야 점프하는 거 봐 이제 피도 필요 없는 거 같아 난 차 차 차 여기가 40대 1명 남았어 뭐야 고고고고고고 가자 뒤로 뒤로 후진 뭐 좀 먹었어 800 하나 땡 챙겨왔어 나 음료 하나 먹자 연막탈 이제 뭐 한 놈 있을 텐데 그러니까 바랄라로 향하여 가자 매드맥스 총소리가 나를 이끌 것이야 어디 갈까 야스나야 그래 야스나야 어 쳐버린다 이 그지 같은 놈 보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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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멈춰 보라니 해 그냥 알았어 야 야 금방진 녀석이 지금 어 누굴 쏠라 그래 지금 형 연막 하나 깔게요 일단 뭐 아냐아냐 깔지마 됐어 뭘 연막탄을 깔어 이 금방진 녀석 고라니킬 고라 고라니킬 나 여기 따는 느낌이야 맞아 그 느낌이야 날 죽여달라고 차 소리? 아니에요? 아 연막탄 소리구나 가자 고라니킬 시려오고 있는데 부급상자 먹고 있는데 아 그래그래 미안 미안 멍먹고 있는데 먹어봐 먹어봐 우리겐 지금 쉴 시간이 없다 아 아 저장 도전해 진짜 쉴 시간이 없어 유킬자 가 살면서 하는 것보다 더 잘해 야스나야 이라고 간다 이모타님 이모타님 투 더 빠랄라 어딨까 아 나 빨리 죽고 싶은데 왜 가 날 죽여줘 용재 어디 없나 난 멋있게 전투하다가 싸우고 싸우다 죽고 싶다 걔들이 다 순한 맛이지 매운맛이 없지 왜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지금 전투 게이지가 차올랐어 뿢 어딨냐 일단 저 옥상으로 가서 적구들이 있는 점 다해 됐다 어 못싸 으 못싸 응 못싸 어디 있겠지 여기로 들어갈게 여기로 돌아갈게 여기로 있다 어디해 지금 어 지금 날 쏠라고 건방진 녀석이 지금 어 기절이였어 어떻게 어디지 이따위 이따위 지금 어 저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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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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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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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있어 또 있어요 또 있어 2일로 하려고 죽였어요 개지에 있어 봤어 봤어 이렇게 3일이 올 수 있어 어 짱이다 아무리 더 뭐 살 것 같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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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지금 7기 치킨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